오늘 새벽 0시쯤 화순군 춘향면 1층짜리 주택 연탄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주택 한 채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6,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집 안에 있던 79살 김모 씨 등 일가족 세 명은 스스로 대피했지만, 어깨 2도 화상을 입는 등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이에 앞서 광주에서는 어제 오후 7시쯤 북구 오치동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작업자 3명이 스스로 대피했고,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.